안녕하세요, 린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쁜 사람 맞는 거예요. 앞으로 예능에서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고 레츠 업 노이즈! 아! 아! 야! 야야! 배짱! 내가 지는 걸 안 좋아해서... 아... 배짱! 눈물이 나는데? 이런 게 어디... 배짱! 이거 배짱을 한 번 다룬다! 배짱을 한 번 다룬다! 배짱을 한 번 다룬다! 떨린다, 짱! 잘한다, 짱! 잘한다, 짱! 어떡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으로 가릴 수 있나? 찐 이름 가려. 본 이름 가려, 본 이름. 어, 근데 저 머리가 너무 짧아요. 나도 짧아. 어쩔 수 없다. 아니, 윤수가. 윤수가 뭐가 어쩔 수 없다고. 주스피인, 트레허트. 아, 죄송해요. 잘 도와주고 싶으려고요. 우리끼리 반말 해야 하는 거. 그럼 우리끼리도 반말 해야 된다. condominium 마지막 jealous baby. 어떻게 반말이... 몇 년이 할 waste. 같이 놔비 Shadow Young hate him! 워일아… 안녕하세요 происходит. ㅎㅎ 아infram look what you're doing! 안녕하세요ού. 민지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유진사 조스피입니다. 어, 세핀이, 세핀이. 그래. 너희도 다 살명수 봤구나? 네. 나 맨날 집에서 너희 어떤 짓만 보면서도 울었잖아. 너네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 눈물까지. 나는 너희들 친구야. 나 명자야, 명자. 명자. 안녕. 어렵게 생각하지 마. 편안하게 생각해, 알았지? 만약 친구처럼 생각 안 하면 홀구녕을 낼 거야. 친구, 친구지, 친구. 그건 농담이고, 우린 친구야. 예. 나 명자 보니까 어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 나 거짓말 할래? You liar? 내가 그 얼굴만 안 예쁜데. I'm not lying. 내가 그 얼굴만 안 예쁜데 이쁘다고 너 거짓말 할 거야? 근데 이쁘다고 너 거짓말 할 거야? 연예계에서 그러면 안 돼야. So pretty. So beautiful. So beautiful. 우리 뉴진스가 완성차로 나왔으니까 단체에 인사 한번 해줄래? 인사드리겠습니다, 7, 3.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안녕. 안녕. 난 다니엘이야. 반가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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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갈 것 같은데? 워어우. 워아. 잠시만. 너 조금 웃기려고 한다. 잘 안 돼? 아우, 아우. 아우. 다니엘이 이렇게 하면 다음이 좀 어려워지지. 더 오버해라 하게 돼. I'm sorry, I'm sorry. I'm sorry, but I can't. 안녕, 안녕.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방울 마지막이야. 얼굴 당해졌어. 눈물이 나는데? 잘했어, 잘했어. 안녕, 난 혜인이야.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혜인아, 혜인아 너무 친구 되고 싶어. 잘 못하겠어. 오케이. 오케이, let me try. 오케이, 오케이. 안녕, 난 뉴젠스 민지야. 와, 잘한다, 한 번도 안 끊기고. 아, 지금 약했다. 혜린이 해볼까, 혜린이? 고양이, 고양이인 것처럼. 고양. 고양이 어딘데?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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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나는 뉴젠스. 윤숙이야. 윤숙이야. 미안해, 미안해. 윤숙이라고 해도 미안해. 너무 마음에 들어. 다 너무 마음에 들어. 좋은가? 나도 그 사진이 윤숙처럼 나와가지고. 그럼 좀 웃겨. 옛날 윤숙이 같아, 얼굴이. 그 앞에 꽃을 물고 있었어, 꽃을. 옛날에 윤숙이가 되게 예뻤. 옛날에 윤숙이가 되게 예뻤다? 이게 시대별로였거든. 한이야, 이겨내야 돼. 한이야, 연예계 파다가 힘들다. 어? 안녕? 난 유싱스 하루카라 라고 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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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까지는 못하겠다. 고2로 갈게, 고2로. 미안해. 야, 나 고2야, 고2. 나 18살이야. 너네 있지라고 알지, 있지? 그리고 에스파, 에스파 알지? 알지. 걔네 멤버 나 시켜주기도 했거든? 명차요? 근데 도망가버렸어. 뉴진스 너희들은 도망가면 안 돼. 나 너희들은 제 6개 멤버 하고 싶어. 제 6개 멤버. 뉴진스는 4명으로 충분한 거 같아. 너 올 때부터 맘 먹고 왔니, 여기? 아니,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지도 않고 그렇게 안 도망갈 거 같아, 너희들은. 난 믿어. 이번에 신곡이 나온 거야? 그렇지. 오바오! 오, 너무 기다렸어. 깜짝아, 깜짝아. 목소리 되게 크다. 귀신 맞지 말았어. 왜 그래? 귀신이라니. 독수기 좀 잠깐 해줘. 신곡의 제목은 O.M.G. O.M.G? 네, O.M.G. O.M.G. 근데 O.M.G라고 왜 진 거야, 제목은? O.M.G라서. 오. 하니야, 그래? 네. 제가 고장 났다. 하니야, 너 나랑 상담 좀 해야 될 것 같아. 상담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텐션은 딱 어텐션 주목 해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느낀 그 설렘을 얘기한 거고 O.M.G는 이제 O.M.G. 그 사람한테 사랑에 빠졌구나. 이어지는 예언인 거지. O.M.G. 그럼 우리 한 번 보여줄까, 준? 좋아요. 메들리를 한 번 보고 O.M.G. O.M.G. 롱롱 타임 어거. 우와. 뉴 지인스 뉴스. O.M.G. 커밍 순. O.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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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맛만 원하게 될 거 알잖아 내가 만든 쿠키 I'm looking fo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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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I'm looking for attention You're my Can't make a life, boy I'm looking for attention 내 지난 날들은 눈뜨면 있는 꿈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에 And we can go high Butter boy and a cute boy Take him to sky You know I'm happy, boy 누를까 마 Butter boy and a cute boy Mm-mm-mm Turn to sky You know I'm happy, boy Baby O.M.G. Yes and yes and that I was really hoping that he will come through O.M.G. Tell me, funny, yeah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Then I can never let it go 너만 생각나 되니 Why? 난 행운 아야 정말로 I know I know I know 널 알기 전까지는 난 의미 없어서 전부 다 내 맘이 끝이 없는 걸 I know I know I'm going crazy, right? 어디서 돼? Everybody can There we know the love that I will hold on Yeah, yeah 내가 어텐션 정말 좋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았어 함께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 근데 이렇게 힘든데도 숨이 안 차? 아니 힘들어 이상하다 이 정도면 난 안 힘든데 어 이상하다 이 정도면 다 기절인데 안무 중에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한 게 있을까? 어 당연하지 어 하니가 알려줄 거야 하니가 제일 잘하니? 아 아 아 아 나는 몸이 많이 굳어있어 괜찮아 심한 거 못 들었어 진짜 쉬워 진짜 쉬워 누구 머리 치는 것처럼 아이쿠 하고 계속 아이쿠 이거야? 아이쿠 이거야? 어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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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2, 3 1, 2, 3 치고 우와 왜 저래? 왜 저래? 반대쪽 두통이 얼마나 심해야되는 거야 아 저 많이 야 이거 국민 안무 되겠다 경기 안전에도 두통이 나 사람들이 많거든 이런 엉덩이 막 흔들어 엉덩이 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어서 한번 가자 이어서 5, 6, 7, 7, 8 1, 2, 3 1, 2, 3 1, 2, 3 괜찮았니? 오 나 세상에 이렇게 나한테 잘 맞는 한 분 처음이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6인 멤버 되겠지? 어 어 그렇지 너 눈 초점 흔들렸어 지금 어 센터 세워주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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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내 얼굴을 알아 나 세 칸 세 칸 할게 세 칸 그래 약간 손 포인트 살려야 돼 이렇게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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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엄마 엄마 치고 하나 하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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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게임하면서 우리 서로 좀 알아가는 건 어떨까? 아, 좋아. 그래. 우리의 역사를 모르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클래식한 예능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신 있니? 아! 명차를 보시면 색깔에 따라서 팀을 나눴거든요. 왜요? 그냥 색깔인 줄? 명자팀 대 민지팀으로 나눴고요. 세븐세븐이 팀입니다. 최종 우선팀이 40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를 가져가실 거예요. 80만 원? 대박이다. 40만 원이요? 저 죄송한데 PD님 같은데요. 우리 팀이 이기면 둘이 세 명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지퍼백. 지퍼백이라니. 몰아주기 해야지 몰아주기. 나누는 게 좋지 않아? 아니 아니 아니지 마. 얼마 된다고 나누어. 지퍼백 지퍼백. 첫 번째 게임 들어갈게요. 2005년 여걸식스에서 했던 쥐를 잡자 게임 혹시 아시나요? 잠깐만, 2005년? 어, 다니랑 동갑. 나랑 동갑이다. 태어나기 전이야. 6년. 6년? 8년. 8년. 우리 아무도 2002월드컵을 못 봤어. 명자는? 나 54살. 토끼를 잡자, 토끼를 잡자. 몇 마리? 5마리. 잡았다. 못 췄다. 잡았다. 네. 8마리. 왜 한 30만 원하시네. 잡았다. 이건 뭐야? 우와 잘 어울린다 명자. 아 귀여워. 너네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너네 언제부터 이렇게 귀여웠어? 짜증나 진짜 지금. 너무 귀여워서. 우리 팀만 나와. 파이팅 한 번 해. 어 우리 샌드위치 샌드위치. 어떻게 하는 거야? 샌드위치? 우리 없이? 하나 둘 셋. 즐겨. 자 우리 명자팀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 야. 얘네들은 우리 기회 돌렸잖아. 응원도 안 하잖아. 우리 샌드위치는 좀 약하니까. 샌드위치? 파니니. 파니니로고. 뭐라고? 파니. 파니니. 파니니 모르세요? 맛있는데.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이컨택트. 하나 둘 셋. 으악. 토끼 잡자 첫 번째 라운드 갈게요. 네. 토끼 잡자 토끼 잡자 총총총. 토끼 잡자 토끼 잡자 총총총. 몇 마리? 몇 마리? 다섯 마리. 놓쳤다.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원세. 원세. 안녕. 너 쿠폰 안 할래? 어 미안해. 한 번만 한 번만 기울을 줘. 잘 할 수 있지? 잘 할 수 있어.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하나 둘 셋. 으악. 첫 번째 라운드 민주 팀 승리고요. 우우. 혜린아. 네. 너 믿는다. 너 이번에 또 실수하면 너 또 끌어져간다. 그렇지. 파이팅. 파이팅. 원 투 쓰리 포. 토끼 잡자 토끼 잡자 총총총. 토끼 잡자 토끼 잡자 총총총. 토끼 잡자 토끼 잡자 총총총.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만세. 세 마리. 잡았다. 잡았다. 만세. 다섯 마리.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만세. 만세.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미안해. 일단 내가 잘해볼게.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오, 무섭네. 다섯 마리 안 됐어? 한 판 남았어. 내가 셌는데? 아니야. 내가 셌어. 안 셌어. 넷 마리! 넷 마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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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넷 마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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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다섯 마리! 놓쳤다! 오! 마세요가 뭐야 마세요가. 마세요가 뭐야 마세요가. 헤이! 헤이!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미안. 오케이. 아니야 우리 한 판 만 더 이기면 돼. 스피디 스피드. 헤이 헤이! 스피디 스피디. 도끼 잡자 도끼 잡자 총총총. 도끼 잡자 총총총. 몇 마리! 놓쳤다! 놓쳤다! 예에! 아이고! 또 얘는 지금. 어? 어? 우리 조세프님.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야? 어? I'm sorry. I'm sorry. 아 나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 게임이 네 가지가 있어. 어 우리 아직 많이 남았어. 또 있단 말이야. 많이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또 잘하면 돼. 화이팅. 화이팅. 어 그럼 샌드위치 하고 갈 거야. 근데 명재 팀은 사이가 좋다. 다들 한 번씩 틀렸어. 반우는. 우리가! 스피디 잡자 게임은 민지 팀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 가져가 버려. 첫 번째 게임은 니네 가져가 버려. 자 이번에는 어떤 게임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는 2006년 무한도전의 거꾸로 말해요 아하께. 우와! 도전! 이거 알지? 어 나도 아는데? 알아? 도전! 빠르네. 도전! 아니야 괜찮아 이게. 어 나 그거 아는데. 뭐야! 뭐야오. 어 짤로 봤구나. 그래. 잘 아시잖아요. 알아 알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뭐냐면요. 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한 박자 쉬고. 지우개. 아하. 재우지. 아하. 노트북. 아하. 아 그래 그래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공격했거든. 우리 아빠 같아. 다니엘 님이랑 하니 님은 조금 천천히 하셔도. 좋아요. 왜 그래요 들어오는 거 외국인이에요? 네. 오 그렇구나. 앞으로 이제 예능에서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고 자신감 넘치고 분위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게임 해보셔야 돼. 정신 바짝 차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Make some nice. 네.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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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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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 아.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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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로 내용증명 보낼 거야. 다현이 화이팅. 다현이 화이팅. 준빈. 우리도 화이팅! 준비! 시작!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셔 쉬고 하나 둘 셋 넷! 할명수! 아하! 수명할! 아하! 카메라! 아하! 라메카! 아하! 수화기! 아하! 기화수! 아하! 물고기! 아하! 김을꼬! 땡! 오? 오 마이 갓! 깨워! 잘했어 수고했어 잘했다 왜 그런 거야? 어... 집중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선배님 집중하겠습니다 하니엘 집중 하나 둘 셋 가자! 셋이 왜 이렇게 귀여워? 어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면 되지 와 진짜 긍정 끝판왕이다 오 너무... 너무 스위트해! 스위트해!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트러플! 아하! 뭐라고? 트러플 너 일부러 어려운 거 했지? 네? 명자 탈락 트러플 그 버섯 이름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라 토마토 이런 거 좀 추천해 토마토 기러기 내가 지는 걸 안 좋아해서 한 박에 도려야지 게임은 독하게 이번 판에 혜리님이 지시면 명자팀 끝이에요 예! 두우 두 박zte 모땅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혜리짱! 혜리짱! 헤리짱! ό- 아 혹시 이 순서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동의 하에 바꿀게요. 혜린 너 어려운 거 준비해. 어 생각하고 있어요. 어 나 혜린 믿어. 순서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도 쉬운 거 해줘 한이한테.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자 쉬고 하나 둘 셋 넷 토마토 아하 토마토 아하 피아노 아하 노아 피 아하 부두약 아하 약두부 아하 스위스 아하 스위스 아하 인도인 아하 인도인 아하 혜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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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차례 아닌데? 너 차례 아닌데? 너무 강력했어. 강력! 나도 몰라. 잘했어. 샌드위치 한번 가자. 하나 둘 셋. 지금 뉴댄스야 뉴댄스. 뉴댄스. 빅미도 해야 되네? 민지 무한전은 다 봐가지고 다 알아 얘. 근데 혜린이가 바꾸자고 했어. 네가 바꾸자고 한 거야? 아이고. 한우는 우리 거. 이번에 지면 우리가 한우 뺏기는 거야. 어 이미 뺏긴 줄 알았어. 아니야 게임 4개야. 게임에서 민지 팀이 승리하면 이제 한우는 민지 팀 거예요. 어? 그렇게는 안 될거려? 자 세 번째 게임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하겠습니다. 아 우리 잘해. 어미 펭귄 패스. 오케이. 동물. 동물. 동물이 제일 쉬운데? 동물. 우리 스포츠. 스포츠 좋아.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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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팀은 어떤 주제로 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동물. 명수 팀은 어떤 주제인가요? 하나 둘 셋.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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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안 맞는데? 하나 둘 셋. 화이팅. 시작. 기린. 코카. 다이브 신 동물이에요. 다이브 신 동물이에요. 코알라. 코알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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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코마뱀. 재밌다. 이거 하나? 어. 목도리 코마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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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걸렸다. 아싸. 염소. 먹어? 소고기. 소. 소. 돼지. 패스 패스. 아기 돼지. 아기 돼지. 오. 맞았어. 펭귄. 유니콘. 닭. 뭐지? 어? 아기다. 병아리. 오리. 오리. 아기 펭귄. 어미 펭귄. 아빠 펭귄.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오케이. 미안한데 나 하나도 모르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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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네. 모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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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야. 어르신. 까문할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아. 아. 아파카 아파카. 정답. 우와. 모짱. 아. 아. 패스 패스. 패스 있어. 패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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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패스. 아. 아. 코아. 아. 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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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잘한다.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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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조용 말로 하면 돼요. 조용 조용 말로 하면 돼요. 어. 미니멀 미니멀. 상어. 이게 뭐지. 얘기하지 마요. 골고래. 이름을 지는 건 안 돼요. 패스. 랄티. 물고기. 상어. 뱀장어. 매기 매기.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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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그거. 자 모름 패스. 그만. 아 재밌는데. 여덟 개 맞히셨어요. 다니엘이 할 얘기 있대요. 아까 누가 말했다고 그랬나요? 말해도 되나요? 소리가 안 나면? 아니 반칙이에요. 어 근데 몇 번. 몇 번 봤는데. 봤어요? 기억나요? 몇 번째 문제. 몇 번째 문제. 몇 번째 문제. 기억나요? 몇 번째. 기억을 못 해요. 기억 못 하면 아닌 거야. 근데 근데 봐줄게요. 스포츠 어려워. 스포츠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할게요. 시작. 펜싱. 오케이. 뭐 할까요? 어 어. 뭐야 이게? 영미 달려. 이게 뭐야? 하키. 하키. 이거 뭐야 이게? 그걸 몰라요? 농사야? 이게 뭐야? 이걸 모르잖이. 뭐야? 아 그거 저. 청소? 그거 있잖아요 저 그거.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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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 뭐지 그거? 패스. 영미인데 영미 영미.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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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싱. 스키 스키. 스키 점프. 명자가 제일 잘해. 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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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태권도. 오케이 오케이. 얘네는 박싱이라고 그랬는데. 축구 축구. 있잖아.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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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핫고. 페니스. 오케이. 설마 진짜 잘하신다. 헉. 우와. 던지는 못해서 뭐하는데. 볼 던지기. 뭘 던지지. 패스 패스 패스. 빨리 가. 오케이. 육상. 달리기. 개주. 뭐야 이게. 멀리 널뛰기. 멀리 뛰기. 널뛰기. 널뛰기. 높이뛰기. 에이. 좋아. 키박싱. 뭐야. 박싱이라고 그래 박싱. 언박싱 이거. 언박싱 이거. 이거 뭐야. 언박싱. 이게 뭐야. 이거 춤이야. 탁구 탁구. 탁구 탁구. 아. 발레. 추워. 피겨스케이팅. 아. 둘. 셋. 여덟 개 맞히셨어요? 동. 동전 동전. 한 번 더 한 번 더. 다른 주제로. 다른 주제로. 재밌다 이거. 한 번 더 한 번 더. 저희가 마지막 판이 있잖아요. 거기서 승부를 갈게요. 좋아요. 두 게임 이겼는데. 이거 막판 뒤집기. 오케이. 마지막 게임은. 2000년. 동거동락의 순간포착 철가방 퀴즈 게임입니다. 나 이거 해본 적 있는데. 어디서? 옛날에 어린이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서 해본 적 있었어. 너 스타가 되는 게 꿈이었구나.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요. 정한 기회로 이 형들한테. 얘를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해. 얘를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해. 정답. 와. 넌 크게 뜨거워. 나 렌즈 안 꼈는데. 와. 켄 민지. 아니야. 첫 번째 가볼게요. 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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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린 빨라. 헤어롤 헤어롤. 정답. 나 소세지인 줄 알았어. 난 스팸인 줄 알았어. 나도 고기. 나는 딸기 케이크인 줄 알았어. 우리 배고픈가 봐. 진짜. 다니엘. 네가 제일 가까워 거기서. 좀 더 열심히 할게. 혹시 알려주는 건. 안 되지. 못 맞추고 가? 네. 그럼 할게요. 뭐야. 어? 진짜 고기인가. 다니엘. 어, 다니엘. 날거 생선. 땡고. 아, 그러면 꼭자. 땡. 한 번 더 열어주세요. 한 번 더 열어주세요. 명숙 딸기. 명자. 세경은 깨지 마. 한이. 고기? 나 모르겠다. 초밥? 네. 힌트 살짝 드려요? 힌트. 뮤지스 분들과 관련이 있어요. 토끼. 저기 어디 후끼가 있어? 너 저런 토끼 봤어? 칼색이. 다니엘. 쿠키. 쿠키인데. 아, 파리. 초코틱 쿠키. 아아아아아아악. 이런 게 어디? 이런 게 어디? 아아아아아아악. 너 왜 나만 힌트를 줘? 네, 초코티. 초코틱이라고 했어야지. 초코까지 안 보였어. 잘해보자. 아쉽다. 하나, 둘, 셋. 하나. 세 번째 갈게요. 뭐야? 아이고, 진짜. 명작 볼필. 네. 민지 연필. 네. 다니엘 당면. 해인. 중국 당면. 네. 한국 당면. 뭐지 저게? 모르겠어. 아, 이거 반칙이야. 잠깐만, 이젠스. 다 깜고. 텅척이. 건동인 의제 떼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헤인, 슬라임. 마녀빌 같은데 뭐지. 헤인, 죽은 해파리. 해파리요? 어? 아, 민지. 오징어. 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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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면병자! 문어다리! 먹는 건가요? 문어다리입니다. 다니엘, 그... 생선 낡어. 회인데! 회인! 광어회! 디테일! 디테일! 다니언니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아, 야! 다니엘이 똥 잊으셨어요. 아, 잠깐만. 아, 민지표님, 다니엘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힌티만 주잖아, 운받히고요. 어. 이제 나만 맞추면 되지. 언니, 화이팅!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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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큰일이다, 나 눈이 안 보여. 나 자리 바꿔주면 안 돼. 같은 팀끼리는 자리 변경 가능하세요? 아, 그래. 이번엔 다니엘이 제대로 해줘야 돼. 그럼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나한테만 알려줘. 자, 준비! 알겠어, 알겠어. 다니엘! 다니엘! 프렌치 트라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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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포테이토... 정답, 정답. 봐봐, 뭔데, 뭔데? 어떻게, 어떻게. 민지야, 너 내가 계속 보니까 너 의욕이 너무 앞서, 지금. 민지야. 나 너무 떨려. 이거 맡으시는 팀이 최종 우승이에요. 꼭 이겨가지고 우리 다니엘 고기 먹일 거야. 소고기 트러플 소고에 찍어 먹은 거 같아. 그렇지, 나도 먹어봐서 알아. 민지! 민지! 수건! 민... 우동 그릇! 엥? 전혀 아니었는데? 하나, 둘, 셋.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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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티셔츠? 아니, 명수. 아니, 아니, 명자. 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벽에! 땡! 언니, 진짜 쉬운 거예요, 진짜. 생각 생각이 안 나. 민지! 청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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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우리. 아! 아! 근데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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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팀이 승리했죠? 네, 민지 팀이 최종 우승 팀입니다. 아! 진짜 예쁘게 생겼어. 우와! 우와! 이게 얼마였죠?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진짜요? 새해 선물이네요. 새해 선물. 우리 할명수와 함께 했는데 우리 한이 형 어땠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나는 게임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만난 사람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 만난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 알아서. 말도 예쁘게 하네. 너무 재밌었고, 물론 한우를 왔지 못했지만 우리 같이 숙소가서 나눠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민지는 자기 집에 갖고 갈 것 같은데요? 같이 먹어야지. 민지 형은 어땠어요? 팔명수 채널을 진짜 좋아하는데 직접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한우도 받아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와우! 다니엘이 굉장히 저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어! 다니엘이다! 라고 제 이름을 딱 이렇게 말하시는데 화장실에 지나가서 만났는데 나는 천사인 줄 알았어 처음에 어! 다니엘도 보고 와서 막 소리 질렸어요. 저 만났어요! 왜! 변기 일으켰다면서 저보고 나와보고 싶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저희 약간 게임 배우고 가는 느낌이라서 나중에 어디 가서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게임이 생겼어. 게임은 독하게!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어떤 예능에 나가도 어떤 예능 하는 사람 만나도 주눅들지 말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시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신곡 OMG도 초대박 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 세븐 에잇!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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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갓! 치고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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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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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옛날에 황경민 씨가 무한 도전 나왔을 때 나한테 뽀뽀를 했어요. 저 당했거든요. 근데 왜 뽀뽀한 거야, 근데? 이낙 이상형이야? 얘기해! 싸우지 마세요. 참 물어보는 거 봐라. 구닥다리가 구닥다리였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 제가 쓸데없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 고마워!